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신한 라이프에서 여성만을 위한 여성전용 원더우먼 신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저 보호망이 상품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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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성전용보험이라고 하면 한화손해보험에서 여성전용 암이나 수수리비나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진단비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신한 라이프도 자궁 유방 난소 기타 다른 암까지 총 5억 5천만원까지 비행시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호망 5억 5천만원 가입하면 보험료가 드렇게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돈 10만원 초반으로 5억 5천만원까지 유방 자궁 난소 갑상선 그 다음에 기타 외 암까지 5억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5억 5천만원 비행시형이면 보험료가 매우 비쌀 거예요 하지만 단돈 10만원 초반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신한 간편 가입이죠 건강보장 원더우먼 원더우먼 무배당 해양원큰 미지급형이 신한 라이프에서 6월 10일날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여성 전용보험이에요 정말 남자라서 슬퍼요 왜 남자분은 남성 전용보험이 없다 보니까 신한 건강 원더우먼 일단은 여성만을 위한 저 보호망도 약간 좀 보고 뱉혔어요 제 얼굴 어떠죠 몸매는 여성인데 얼굴은 아니죠 일단은 좀 보고 뱉혔습니다 저 보호망 용서해주세요 밉싹이나 할지라도 자 일단은 여성 전용보험이다 보니까 여성만을 위한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이 바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남성보다 여성분이 평균 수명이 8년서부터 10년 정도 길다는 거죠 그만큼 아프다고 생각하면 긴 유병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기대수명 통계치를 보면요 남성은 79세에요 하지만 여성은 85세 건강수명 건강에서 올해 일단은 사는 수명은 64년 하지만 여성은 64.9세에요 유병기간은 15.9년인데 여성분들은 20.7년으로 유병기간이 가장 좀 길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성보다 높은 보험가입 건수에요 월보험료가 일단은 남성은 우리가 보험가입 건수를 보면 893만건 하지만 여성분들이 보험을 더 좋아하죠 1422만건입니다 인당 가입 상품은요 1.3건인데 반면에 여성은 2.3건이란 거죠 월보험료는 남성은 15만원대 하지만 여성분들은 23만원대로 역시 여성분들이 보험에 대한 니즈는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 설계사 비중도 78% 23년도 당사 기준으로 남성은 아무리 설계사가 많지만 여성분들이 더 많다 자 그 상품 티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암진단비에요 암진단비는 간편이죠 일반암 진단비가 있고 일반암 진단 갱신형이 있어요 비갱신형 갱신형 왼쪽에는 비갱신형 오른쪽은 갱신형입니다 자 간편같은 경우도 여성 암진단비가 비갱신형이 있는데요 간편 관리하는 여성 암진단비는 역시 갱신형이 있고요 그리고 간편에서 여성 다빈도 생활 입원비 그리고 수수비가 있고요 여성 질환 입원비 수수비 그리고 여성 특화된 수수비가 있고 여성 특화 암진단 후 3대 수수비가 있어요 그리고 자궁 난소 수수비가 있고 자궁미 난소 특정 다빈치 로봇 수수비가 역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특정 갑상선 특약, 여성 특화된 특약, 조기 폐경 진단비, 폐경 후에 특정 질병 진단비, 급여 골밑도 검사지 그리고 중증 무릎 관절 연구 손상 진단비, 난임 진단비와 난임 치료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와 간병 쪽을 보면 특정 4060 의료보장특약이 비갱시형으로 있고요 그리고 특정 척추질환 비갱시형으로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이신 분들은 거의 다 척추질환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 많이 가시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특정 안과 질환 보장특약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 골절질환 보장특약이 있고 3대의 특정 간병인 사용일당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신한라이프에서 야심차게 6월 10일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특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장점은 뭐냐면 여성암 보장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성암 4종이 각각 가입이 가능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1위가 뭐죠?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암, 난소암, 특정 여성생식기암 이 4종이 각각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로는요 여성특화보장, 특히 난임, 자궁 및 난소, 갑상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번째로는 여성건강 전용이죠 헬스케어 서비스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으로 지금 인기가 엄청 내일부터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챕터 1이에요 여성전용보험이라고 하면 여성에게 특화된 특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남성전용 아니면 그냥 밋밋한 보험이죠 여성암 보장이 강화가 됐어요 어떻게 강화가 됐냐면요 암 종류별 발생자수 여성 탑10이에요 역시 모두남,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의 11만명 정도 100% 모두남, 발생자수는 13만명, 거의 100%죠 그리고 1위는 뭐죠? 역시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이 가장 많이 걸리고 거의 19% 정도 유방암은 전체의 13만명 중에 2만 8천명 부동의 1위고요 유기 같은 경우는 자궁암이에요 거의 유기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암에 그래서 6,444명 그리고 퍼센테이지로는 5.8명 그리고 자궁 그래서 약 6,222명이죠 2만명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난소암이에요 난소암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2,705명이고요 약 비중은 2.4% 난소암 그래서 발생자수는 약 3,221명 총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방자궁 난소 그래서 여성암 1위 역시 유방암이죠 30대부터 급증하고 있어요 저 보호망이 그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일단 그 전에 갑상소암이 1위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유방암이 1위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저 보호망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그 비중 그 비중이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저 보호망 간단히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서 보면 지금 비중이 유방암 1위로 나와 있어요 그죠? 2002년도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는 어저께 내용인데요 어저께 내용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자 2003년도 거의 갑상소암이 부동의 1위로 2004년도까지 나와있다가 어떻게 되어있죠? 네 지금 점점 갑상소암이 2006년도 2007년도 뭐 경마장 갔죠? 1번말 2번말 1번 갑상소암 달립니다 2번 유방 유방이 뒤처집니다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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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마장 갔죠? 그리고 갑상소암이 2012년 13년 14년까지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유방암이 2014년부터 역전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성 1위는 역시 유방암이다 이렇게 그리고 6위가 뭐죠? 자궁경부암 이렇게 나와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